이번 시간에는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텍스트를 찾고 다른 텍스트로 교체하는 방법과 기타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게 했습니다. 단축키 를 누른 후 대화상자에서 을 선택합니다. 인디자인 강좌 51에서 드래그 앤 드랍 텍스트 에디팅 영역에 있는 Enable in layout 뷰를 체크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nable in layout 뷰를 체크하면 문서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와 같은 곳으로 드래그한 후 드랍할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단축키 Z를 눌러 Zoom 툴을 선택한 후 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확대합니다. 단축키 T를 눌러 Type 2를 선택합니다. 웹 주소에서 공간이 있는 www.gracebotanical.org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Edit, find slash chang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F를 누릅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에서 find what의 입력란을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change to의 입력란을 클릭합니다. 페이지에서 www.gracebotanical.org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한 후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의 change to의 입력란으로 드래그하고 드랍합니다. 프레퍼런시스 대화상자의 드래그 앤 드랍 텍스트 에디팅 영역에 있는 enable in layout 뷰를 체크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지로부터 자유롭게 텍스트를 선택해 대화상자로 직접 드래그하고 드랍할 수 있습니다. change to에 붙여 넣은 웹 주소에서 그레이스 끝에 클릭한 후 delete를 눌러 E와 B 사이의 공간을 제거합니다. search는 document를 선택한 후 find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find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텍스트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에서 change all을 클릭합니다. adobe indesign 경고 대화상자에서 몇 개가 바뀌었는지 정보를 확인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에서 find what 입력란의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backspace 또는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change to 입력란의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backspace 또는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find what 입력란에 클릭한 후 space bar를 두 번 누릅니다. change to 입력란에 클릭한 후 space bar를 한 번 누릅니다. find next 버튼을 계속 클릭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이 두 개씩 들어간 모든 텍스트를 찾습니다. adobe indesign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에서 change 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adobe indesign 경고 대화상자에서 몇 개가 바뀌었는지 정보를 확인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백이 두 개씩 들어간 모든 텍스트가 공백 한 개로 수정됩니다. 이번에는 registered trademark symbol을 copyright symbol mark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의 find what 입력란에 추가한 두 개의 공간을 선택한 후 backspace 또는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change to 입력란에 추가한 한 개의 공간을 선택한 후 backspace 또는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의 find what 입력란 오른쪽에 있는 special characters for search 아이콘을 클릭한 후 symbols, registered trademark symbol을 선택합니다. find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registered trademark symbol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find slash change 대화상자의 change to 입력란 오른쪽에 있는 special characters for replace 아이콘을 클릭한 후 symbols, copyright symbol을 선택합니다. find next 버튼을 클릭한 후 adobe indesign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change 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adobe indesign 경고 상자에서 몇 개가 바뀌었는지 정보를 확인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페이지에서 registered trademark symbol이 copyright symbol 마크로 교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one을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페이지에서 copyright symbol 마크를 하이라이트 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super scrip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window 크기에 맞춥니다. 지금까지 find slash change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텍스트를 찾고 다른 텍스트로 교체하는 방법과 기타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텍스트 문서에서 작업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오타가 있을 수 있고 실수로 단어와 단어 사이 공간을 한 개 이상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일이 수동으로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것보다 find slash change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오류를 찾고 변경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find slash change 대화 상자의 활용 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